뭐야? 아니 내 거잖아 내 돈으로 산 거. 내 거잖아. 내가 생선을 받은 거잖아 이거. 아 씨X색. 근데 외출했는데 왜 돌기 패딩을 입고 있어요? 잠깐 나갔다 온 거잖아. 자기야 잠깐만요. 잠깐. 자기야 잠깐만요. 가실 누굴 거야? 이거 진짜 내 거야. 가실 누굴 거야? 왜 샘슨이 그러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이예요. 예. 샘슨이에요.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송이형이한테 제가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명품 선물도 많이 받았지만 저도 사실 용이한테 많이 애 풀었거든요. 아니 이거를 내가 선물을 해주면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안 들고 다닙니다. 그거는 용이 형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비싸로 선물 받아놓고 안 입냐? 자기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싶다. 하지만 여자를 안 만나는 거로 이건 어떡한다? 그러면 용이가 지금 여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물은 용이한테 필요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을 저는 다 집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맞아요. 이 명품이나 이런 좋은 옷들은 입어야지 그 가치가 사는 건데 그렇죠. 입지도 않고 집에 처박혀 놓으면 저 같은 두부 같은 입장에서는 집에 옷이 쌓이면 아예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기 집 청소, 설거지 다 누가 하죠? 제가 합니다. 빨래 누가 하죠? 제가 합니다. 빨래 누가 돼요? 제가 합니다. 이야.. 용이가 사는 일이 뭐죠? 아 그냥 자기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요. 집을 뭐 자기 만들어 들고 싶고 뭐 이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요즘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빨래를 할 때쯤 들어와서 빨래통에 빨래를 넣어 놓고 그거를 이제 또 외출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널고 갤 때쯤 집에 오더라고요. 이야.. 제가 선물해 준 선물들! 제가 용이한테 선물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저는 많이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생일이죠? 이번 생일! 이야.. 자, 팬디! 야, 아예 새 옷 그대로예요. 아예.. 3개부터 있나, 이거? 끄끄띠였네요, 또? 아예 새 옷입니다! 팬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 또 명품에 또 이게 전문가니까.. 네네. 이거는 진짜 패션 쪽에 깔끔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용이형 패션 스타일에는 솔직히 패션을 존나 옷을 못 입잖아요. 네. 어울리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팬디! 자, 이거 일단 챙길게요. 두 번째 선물은 어떤 거죠? 이거는.. 야, 랄렌치아가! 제가 이거 봤을 때, 사줬을 때 190..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아, 맞아. 190만 원 이상! 이거는 제가 강남에 돈 많은 양반집 자재들이 많이 입어요. 아, 아. 이건 내가 정확히 잘 알고 있어. 이거는.. 일단 우리는 잘 못 입는 거예요. 네. 우리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네. 세 번째, 경매! 이거 어디에다 다 팔아야 되겠다. 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세 번째가 이거죠? 자, 세 번째. 이번에 생일 때 제가 두 개를 해줬어요. 자, 저는 이번에 용이한테 너무 큰 걸 받아서 저도 거기에 맞는 가격에 해주려다 보니까 두 개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자, 야, 펜디! 야, 쎄다. 지드래곤 세주면 돼야지 신어야 될 것 같은 신발이든. 왜, 왜 섹스 드래곤이 이거를 신청한 드래곤이? 아, 잭 드래곤이? 네. 이쁘다. 응. 괜찮아. 나쁘지 않아. 네. 맞지?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아니, 이거 생일 선물을 받은 지 세 달, 네 달이 되는데 왜 안 신는 거야?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이거 스티커를 안 뗐어요. 안 뗐어.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있어. 안 지었어요. 이것도 압수할게요. 네.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잠깐만 계셔보세요. 네네네. 아, 또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내가 작년에 해준 선물. 아, 이거. 이거. 로테가. 이건 작년에. 작년에 해준 선물. 네. 용이 형한테 뭐 이럴 거면 차를 하나 사줘요. 이것만 해도요, 가격대가. 야, 이건 뭐죠? 아, 이것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용이 형 옷방에 있는데. 네. 이게 용이 형이 옷장을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모가 형이 다 가져가시면. 잠깐만, 이거 내 건데? 이거 이낙이가 다 준 거야? 이건데 우리 집에 있나? 야, 잠깐만 있어봐. 야, 이거 내 거. 이거 제 거에요. 이낙이가 나 준 건데? 어쩐지 이거 왜 없다 해서. 그니까 우리의 옷은 서로의 집에 많아요. 나는 니네 집 갔을 때 나는 내 팬티 걸려있고 내 티 추리기 걸려있어가지고. 왜 좋은 날 또 다른 얘기를 해? 야, 이거 용이 형이 맨날 내 건데. 야, 이거 내 건데? 이게 용이 형이. 어, 이거 내 건데? 저기에서 샀던 거. 아울렛에서. 야, 이거 어디 갔나 했네. 아니, 이것도 내 건데? 이거 진짜로? 야. 아니, 이게 진짜 내가 한 게. 이 옷은 내 건데? 용이 형이 장준혜 집에 가면 옷을 더 가져와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웃긴 건 내가 장준혜 영상을 보는데 장준혜가 내 옷을 입고 오픈을 찍고 있어요. 어? 유니쿨러 그런 거 내 거 아니야? 유니쿨러는 봐줘. 난 한 적은 없어. 한 적이 없지? 이게 내가 인어로 입는 옷인데. 우리가 서로의 옷들이 양쪽 집에 가 있어요. 오늘 이거 결판을 좀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용이 포가 오면 저는 이거를 다 들고 나갈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막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양치를 안 한 지 정확히 23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담 마크 할게요. 전담 마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용이 올 때까지 우린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게 옛날 느낌 아니야? 여러분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나 왔어. 어, 뭐 왔어? 집에 손님들 왔어. 어, 뭐야? 어, 왔어? 어, 왔어? 뭐야? 어? 내 거 아니야? 모가영 거잖아, 모가영 거잖아. 내 거잖아. 뭐야? 아니, 내 거잖아. 내 돈으로 산 거. 내 거잖아. 아니, 내 거잖아. 아니, 제 거예요, 이거. 아, 봐봐.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뭘, 뭔 소리예요, 지금. 내 돈으로 산 거. 내가 새 생선을 받은 거잖아, 이거. 아, 씨X색. 와, 냄새, 와. 들기, 들기 23시간 안 했어. 와, 들기. 봐봐. 내 거네. 그러니까 내가 사준 거잖아. 내 돈 쓴 거잖아. 맞지? 아니, 사줬. 용이 형, 하니야. 내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집 빨래 따위에 불려있던 건데. 내 거잖아. 아, 용이 형 거야? 그래. 어. 그거 내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리북에서 형찬 받은 건데. 나 생일 선물이야. 형찬이 들어왔는데. 무슨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받은 거라니까. 이게 왜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나도 너를 생일 선물을 해준 거잖아. 아, 그럼 우리 집에서 나와. 아니, 잠깐만. 잠시만. 자기야. 근데 외출했는데 왜 돌기 패드 오는 거 있어요? 잠깐 나갔다 온 거잖아. 자기야, 잠깐만요. 잠깐. 자기야, 잠깐만요. 아, 씨. 왜 그래. 아니, 이게 뭐 하는 건데. 아니, 뭐 하는 건데. 아니, 흰색 대신 혹시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가 산 거. 왜 그래? 지검 전기 건데. 잠깐만요. 아니, 뭐. 아니, 잠깐만. 바지 누구 거야? 이거 진짜 내 거야. 바지 누구 거야? 왜 잠시 내 거지? 아니, 근데 이거를 뭐 짰어? 짰 게 아니라. 짰 게 아니라. 짰 게 아니라. 짰 게 아니라. 아니, 뭐야. 양말 누구 거야? 내 거 안 타봐. 내 거를 그만 준 친구가 양말 팬티신. 아니, 왜냐하면. 아니, 왜냐하면. 겨울이랑 두꺼운 옷이나 이렇게 맞아.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형, 얘기하고 자라. 쌍놈의 세꺼. 와, 씨. 와, 이거 못하겠다. 딱 봐. 아니,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 보자. 딱 봐. 형이 얘기했어. 자기가 집에 있어서 입었는데 산 적은 없대. 와! 아, 뭐 하는 거야, 이제? 아니, 근데. 내 거를 왜 지금, 잠깐만. 나 왜 이거 지금 이상한 게. 그래, 나 내 거로 내가 지금 돌려줄 수 있는데. 어. 저거 내 거, 잠깐. 발레이지아 가라. 어. 이거 선물해 준 거잖아. 난 선물해 줬어. 그러니까 그거를 왜 지금 내가 왔는데 이렇게 하냐고 그래.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아니, 그게. 잼추나 그거 생겨갈지 말고 일단 줘. 그거 내가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아니, 이게 컨텐츠야. 그러니까 나중에 줄게. 이게 컨텐츠가 아니라. 아니, 나중에 줄게. 진정하고 얘기해도 되나? 와, 씨. 와, 씨. 야, 진정이 안 돼. 이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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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안 돼. 전화하고. 한 개 얘기할게요. 자기야, 내가 집 정리를 하는데 옷을 자기가 안 넣어놓고 안 치워서 내가 모아야 가지고 좀 상담을 했는데 맞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내 해달이 벌어질 거야. 근데 잘 봐라. 나는 또 달라. 나는 선물을 해줬잖아. 내가 여기 신발 봤는데 왜 안 신어? 아니, 이건 아까. 야, 너 이거 왜 세 거야? 평생 아껴줘잖아. 여자 만날 때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자를 아예 못 만나는데 그건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만나지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나중에 만나면 이거는 옛날 옷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그럼 알면 되지. 내가 입고. 아니, 그러니까 줘야 왜. 왜. 반납했다가 나중에 줄게. 여자 생겨면 줄게. 그게 낫지. 근데 그걸 왜 지금 그거를. 안 쓰니까. 아니, 쓰면 되잖아. 안 쓰잖아. 쓸 거야. 여자 안 만나잖아. 내가 지금 입을게. 지금 입을게. 밥 먹으러 나가면 내가 이거 나갈게,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일단 줘 봐. 이거 아니야. 왜 가지고. 야, 우선아 자기는 지금. 너랑 대화하지 싫어. 자기는 지금 나가면 안 되거든? 집안일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 집안일 깔끔이라고 장준이랑 뭐 가야 하고. 집안일이 깔끔하게 해. 집안일이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 시발. 아니, 이거 어떻게 사야 되네, 지금. 아니, 이렇게 컵 플레이드 많이 넣어. 아니, 컵 플레이드 이게 왜 그런 거야. 아니, 너 이거 쓰고 안 쓸 거야. 쓴다니까 형. 왜 그래. 왜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집에 가서 이걸 찾는데. 어디 구성. 그 똥잡이. 구성이에요. 진짜. 앞에다가 책상에다가 놔둔 건데. 이거 아예 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거 안 쓰잖아. 필요가 없는 걸 내가. 내가 필요가 없는 걸 내가 사줬나 해서. 왜 필요가 없어. 나 거의 모셔놓는 건데 그냥. 이거를 왜 모셔놔, 써야지. 아니, 그러니까 쓴다고. 내가 안 쓰는 거 아니잖아, 블레이드가. 이거 입을 때도 있는데. 그럼 너 이거 다음에 와. 비싼 옷이라도 입지 않으면 그거를 똥짜래기 해. 그래, 내가 입을게요. 그럼 약속해, 여기서. 입을 거야? 네, 같이 가시는 거는 좀. 그러면 약속해. 그래, 같이 가. 약속을 두 가지. 이것도 하고. 네, 일단은 주는 거. 이거 주는 거. 줄게, 이거 줄게.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서로 약속을 좀 지키겠다, 용의도. 제추나 일단 내려놔. 아, 알았으면. 제추나 먼저 가. 이거 다 들고. 내 것도 왜 이래. 이런 차에 가 있어. 그럼 이리 와. 일어나서 해, 일어나서. 일어나서. 걸어. 그래. 해 봐. 어떤 거야? 얼굴 돌리지 마. 이거는 진심으로 눈빛으로 얘기해야 돼. 알았어. 나는 요즘 많이 힘들어서 있다. 내 옷을 입고 가고. 다른 데 가서 남의 옷을 들고 오고. 내 옷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한숨 밖에 남의 옷이 하루가 되었던 거 같아. 저 그냥 그만 할게요. 와, 나 지금. 왜냐면 내가 한 3초, 4초까지 참을라는데 계속 얘기는. 아! 근데 저는 진짜. 아, 그랬구나. 마스크 갖고. 아, 그랬구나. 너 이 냄새나는 거 그랬구나. 와. 내가 도저히 못 하겠구나.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 냄새 때문에 내가. 아, 잘못했구나. 아, 잠깐만. 진짜. 아, 진짜. 이 새끼도. 정신이 확 든다, 진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약속은 해야 될 거 같아. 내가 좀 전에도 아까. 물어봤는데. 네. 집에서 빨래, 설거지 이거 같이 도와줘야 돼. 아, 알겠어. 그런 거 약속했어요. 저 두기랑도. 부부끼리로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좀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그렇지. 진짜로. 정신이야, 고개 돌리고 얘기해야지. 네, 약속대로. 아, 왜냐면.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선물 받은 건데 이건 챙겨야지. 이거는 이거고. 쓸 거야? 조기랑 얘기해. 벗어주세요. 아니, 쓸 거냐고. 그럼 안 써? 여자 안 만나도 뭐 결혼식장이나. 어. 아니면 어디 자리 갈 때. 어. 입고 간다니까. 할 생각이 있는데. 젠추라 좀 내려놔. 하하하하. 한 번 어떠랐어, 또? 아이, 떠났어. 아니, 얘기해. 아이, 진짜 젠추라 하지 말라니까. 이거를 눈앞에다가 이 새끼야. 가방에 쌓으면 어떡하냐, 새끼야. 근데 저거 내 거잖아. 아니. 야, 근데 이거는 가자발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혼나야. 형이 내일 준다고, 새끼야. 우리 옷 입고 훈훈하게 마무리하자. 그러면. 어. 오케이. 저녁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저녁 깔끔하게 내가 샀 테니까. 하귀의 문의로 가세요. 아, 오케이. 그래서 또 동의해? 형이 또 옷 없으면 좀 생각해주고. 응. 근데 할 수 있는 건 나. 나 죽은 거 알면서 왜 둘기한테 답찬달라고 얘기 안 해? 나 삐쳤어. 야, 둘기야. 야, 둘기야. 저희 죄송한데. 어? 죄송한데. 일단 먼저 가지시고요. 네. 주민이 제가. 네, 일단. 야, 이런 걸로 띄죠? 아, 요새 조금 예민해. 아, 그런데? 음식도 자기가 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금 속이 안 차니까. 야, 그럼 우린 먼저 가야 돼. 왜냐면. 사먹는 걸 신어야 돼. 자기가 요리해 주는 걸 좋아하지. 아니, 그러니까. 인사 보면은 맨날 여기에. 네. 고기가 있는데. 해준다고 했는데. 야, 그럼 우리 먼저 가지. 잠시만. 자기가 문 좀 열어봐. 야. 자기야. 아니. 아니. 아가씨가 맛있는 밥 사 드시던가. 아니, 그게. 이게 지금 단단이지. 예. 네. 네. 간다. 아가씨가요? 여기 cosita가워. focuses 안 하고 거는 가야 돼? 여러분 아가씨가yson 하고 덜 푯배한planeły impactful 줄 알 istem tremb Bevölkerung рокu. 거친잡이. 보기 substitute.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